한국영화를 사랑하는 대만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서복에서 서복용을 맡게 된 박보검입니다 저는 서복에서 기헌 역할을 맡은 배우 봉입니다 영화 서복에서는 전직 정보교원 기헌이 인류 최초의 복지인간 서복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인류의 구원이자 동시에 위협인 서복과 특별한 동행을 하게 된 기헌은 여러 세력들의 추적 속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기존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작품이 될 예정이니까요 해외 관객 여러분들도 꼭 극장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